한 분씩 이정현, 리아, 그리고 바닐라 감독님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지금부터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최우식 배우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우르미의 남자 주인공 최우식 씨입니다. 자, 많은 출연한 분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왼쪽부터 포즈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우르미의 주인공 최우식 씨가 제일 먼저 포토타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가운데 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대세 배우로서의 홍보를 이어가고 있는 최우식 씨가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최우식 씨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배우 최정연 씨를 아 네, 우리 취재진 분들로 하여금 조명을 조금 더 밝게 해주실 수 있냐는 요청이 들어갔는데요. 가능한 조명 안에서 환하게 다시 한번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아우르미가 이제 선택에 대한 영화죠. 앞서 찍은 사진과 지금 밝은 사진, 좋은 선택을 도착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네, 최우식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배우 이정연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통제국 보안을 담당하는 가비 역할의 이정연 씨입니다. 자, 먼저 왼쪽부터 바라봐 주실까요? 아우르미와 함께하는 배우 이정연 씨입니다. 반항 미소로 주재진 분들 앞에 자리해 주셨네요. 가운데 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네, 이정연 씨 감사합니다. 여자 주인공 배우 리아 씨입니다. 마찬가지로 왼쪽부터 보조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앙도 바라봐 주시고요. 아우르미의 여자 주인공 리아 씨, 포토타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비보로 이번 아침부터 무대를 환하게 밝혀주네요. 고맙습니다. 리아 씨. 자, 리아 씨의 포토타임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소비재 시행후부터 작품성이 뛰어난 뮤직비디오까지 폭넓은 영상 제작 경험을 보유한 바닐라 감독님이십니다. 자, 왼쪽도 바라봐 주실까요? 조금은 쑥스러워하는 듯한 우리 감독님. 네. 중앙 조금만 더 바라봐 주실까요? 네. 자,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우르미 총 연출을 맡아주신 바닐라 감독님이십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